이제 앞에 질문을 마음에 담아둔 채로 6개의 효를 차례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효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고전적으로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 산가지나 동전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마지막 방법은 64개가 그려진 카드나 죽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편한 방법을 골라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나뭇가지 50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뒤에 설명할 다른 방식에 비해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방법이므로, 읽기 전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 손에 50개의 나뭇가지를 쥐고, 그 중 하나를 뽑아서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이 가지는 태극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효를 결정할 때까지 다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49개의 가지가 남아있네요. 남은 나뭇가지를 양손에 적당히 나누어 쥐어서 하늘과 땅으로 구분합니다. 땅을 나타내는 오른손에 있는 가지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에 끼우는데, 이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왼손에 들고 있는 가지를 4개씩 세어가면서 바닥의 한쪽 편에 내려놓습니다. 왼손에 가지가 4개, 혹은 그 이하가 왼손에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4개씩 내려놓는 것을 반복합니다. 결국 4개 이하가 남게 되면, 왼손에 남아있는 가지를 약지와 중지 사이에 끼워둡니다. 이제 먼저 오른손에 나누어 쥐었던 가지를 집어든 다음, 마찬가지로 4개씩 뽑아서 바닥 한 켠에 내려놓습니다. 역시 손에 가지가 4개, 혹은 그 이하가 남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제 손에 남아있는 가지와 손가락 사이에 끼워놓았던 가지를 합쳐서 바닥에 별도로 치워놓습니다. 이 가지는 효과 결정될 때까지 다시 이용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치워놓는 가지의 개수는 항상 5개, 혹은 9개가 됩니다. 아니라면 어딘가 잘못하신 거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왼손과 오른손에 나누어 쥐었던 가지를 4개씩 세면서 바닥에 한 켠에 모아놓았던 산가지가 40개, 혹은 44개가 남게 되는데 이걸 다시 양손에 나누어 들고 방금 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오른손에 있는 가지 하나를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에 끼우고 왼손에 있는 가지를 4개씩 내려놓고 나머지를 약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오른손에 있는 가지를 4개씩 내려놓아 나머지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두었던 가지와 함께 바닥에 별도로 치워놓습니다. 이번에는 4개, 혹은 8개가 남습니다. 다시 방금 별도로 치워놓은 가지를 제외하고 4개씩 덜어서 모아놓은 산가지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한 번 더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4개나 8개의 가지가 손에 남게 됩니다. 이 가지를 다시 바닥에 별도로 치워놓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충실히 따라왔다면 이제 바닥에는 먼저 맨 처음에 내려놓았던 태극을 상징하는 가지 하나가 놓여 있고 그리고 한쪽 편으로는 방금 4개씩 세면서 내려놓은 가지들이 쌓여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 별도로 치워놓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씩 세면서 내려놓은 가지의 개수를 세워보면 24, 28, 32, 36개 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그 가지의 개수에 따라서 24개가 남아있는 경우 태음, 28은 소양, 32는 소음, 36은 태양으로 결정합니다. 태양이나 소양의 경우에는 양의 효를 그리고 태음이나 소음의 경우에는 음의 효를 괴를 이루는 6개의 효 중에서 가장 아래 위치에 채워넣습니다. 다만 태양과 태음의 경우에는 그 양과 음의 기운이 정점에 달해 변하기 쉬운 효임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할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O나 X와 같이 별도의 표기를 해놓습니다. 효의 변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6효 중에 맨 아래에 놓이게 될 효가 결정이 되었고 다시 50개의 산가지를 모아들고 같은 방법을 5번만 더 반복하면 총 6개의 효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원리에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